드롭 잇 가자 가자 가자구 엑스윤아님 결심선생님으로 올게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엑스윤아 월급 받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이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어머 야 보고 싶은 거 딱 말해 언니한테 다 해줄게요 오랜만에 날돌기 가자 아니 근데 언니야 나 안치했다 그게 안 맞잖아 날돌기는 999개잖아 보고 싶은 거 딱 말해 언니한테 다 해줄 거야 날돌기 본인이 참 좋네요 예전에 날돌기 공짜 드립으로 강타당했었는데 공짜로 해달라고 하니까 강타당하지 이 새끼야 지금도 팬 가입이 안 돼 있는 새끼 와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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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님 뭐냐고 뭐야 고마워요 아 예 끝났어요 아 아 아 아 샤하이 님이 별풍선 섹시젠이스 네 샤하이 님이 별풍선 섹시젠이스 샤하이 님이 별풍선 섹시구계 감사합니다 취소 자기가 롤렛을 쓰고 바로 취소해버려 음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robo 음 으아 으아 아 나는 그냥 롤렛을 다 섹시댄스로 바꿔버릴까봐 으음 뭐 진희끼리 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쏘고 취소하고 하면 뭐 쩔쏘할 것 같애요 아 여러분 아 오늘 할 것은 도라이 콘테스트를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카톡이 많이는 안 왔는데 엄청 인싸들만 딱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중에 배우가 있더라고 배우가 있어 배우 정배우님이요? 나가세요 그대로 나가자 우선 첫 번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난 난 네가 좋아 널 깨물어주고 싶어 나야 널 깨물어주던 또 깨물어줄까? 깨물어주고 싶은 상큼한 초록매질 감사합니다 그거 알지 여러분들 박진영 자기야 왜 이렇게 친할거려 어쨌든 첫 번째 또라이 만나봤고요 두 번째요 이분은 킹기훈님 노래 그거 따라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되지? 여러분 고개를 좀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다음은 BJ인데 약간 좀 괜찮더라고요 내 개교 취향이야 나 중독성 있다고 나 이 리액션 약간 좀 가져오고 싶은 그 다음은 또 왔는데 랄투바이 챌린지 같이 해서 참여를 해줬는데 약간 좀 많이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틱톡으로 엄청 유명한데 배우예요 되게 개성 있어 엄마 나 이 바지 입기 싫어 예쁘잖아 그거 그냥 입어 싫어 안 입을래 이분이 왔더라고 내가 빵구뚱구면 너는 빵구빵구뚱구뚱구뚱구뚱구 김다윤님이야? 와 여러분 바로 알아버리네 이분이 팬이라고 처음에 다이렉트 얘기 온 거야 근데 이번에 참가를 해주셨더라고요 바로 틱톡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귀엽지 않아? 콘췄리 줘야겠어 항제상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가 배운 태권으로 가만히지 않겠다고 귀여워 BJ 한지금입니다 이거 무슨 편지인가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랄랄 언니 안녕하세요 BJ 한지금입니다 랄랄아 예 이제 말 놔도 되겠니? 진짜 할머니가 살아온 줄 알았네 뭐하는 인간들이야 대체 나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지원하라고 했지만 진짜 내일이 없다고 아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누가 제일 또라이 같아요? 언니도 또라이니까 언니도 지원해봐 그래야겠다 그 생각을 못했네 깨르르 아이쿠야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담 내가 지원하면 될걸 야하 내가 지원해봐야지 내일이 없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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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우리 그때 아따마마님께서 갑자기 지원을 해주셨네요 언니 나 관종이라 이런거 못 넘어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날 또라이라 생각하지마 난 다분히 정상적이고 에르메라 갔다가 평범해 난 정범해 굉장히 평범해서 안 될거 같아요 날 또라이라 생각하지마 난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거 할까? 또라이 치면 이거 나오게 할까? 날 또라이라 생각하지마 난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또라이라고 치면 안돼 10개를 쌓아야돼요 날 또라이라 생각하지마 난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해 이경영씨 대가리바가 또 해줘요 아 이경영씨 다른거요? 잔치기 잔치기 잔잔잔 자 꽃 한주 갑니다 대가리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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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또라이라 생각하지마 난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해 유라야 대가리바가 잭스유라님 별풍선 열게 감사합니다 유라야 아우 전나싫어 아우 느끼싫어 날 또라이라 생각하지만 난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해 아우 진짜 전나싫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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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전나 머리 아파 아우 느끼싫어 아우 느끼싫어 여러분 오윤성님이 도라이 콘텐츠 참가해주셨는데 아 23살 뭐야 이게 이게 뭘 어떻게 한거야? 눈에 뭐야 아니 유라형이 아닌데 이게 날랄란랜드로 가실 미코레지 분들께서는 파스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토바이 출발합니다 blues 아하하하핳 나 webs이 Marvel 아 웃겨. 아 개웃긴데? 이건 땅콩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